네, 너무 아름답네요. 어서오세요. 너무 아름다워요. 지금 옆에 서있기도 민망하네요. 고맙습니다. 오늘 4회를 맞게 되셨는데요. 한번 팬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생방송이 오늘 처음 서해가 좀 떨리기도 하는데 신세연씨, 어떨 것 같아요? 저도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. 열심히 프로와 함께 잘 해보겠습니다. 세계 각국 스타들이 많이 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너무 서로 잘 어울리신데요. 예쁜 포즈 한번 치어주세요. 여기, 여기! 여기! 여기다! 네, they're beautiful, aren't they? They look great together. 너무 멋져요. 지금 저쪽에 있는 경원이야. 오공과 보이겠다!